매아당의 매아신년 매아당 선생님 이렇게 찾아뵐 때 항상 계셨지만 오늘 처음으로 소개를 한 번 받게 되네요 저는 금화신궁입니다 남양주 마석에서 타로를 보고 있고요 신타로 하고 있어요 원래 매아당 선생님 하면 신점으로 유명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타로가 일반 타로가 아니라 신점 타로거든요 일반 타로 하고는 완전 다른 건데요 여기 보시면 신점 보러 오시면 방울 부채 흔들면서 보시고 쌀 던지면서 쌀점도 보시고 엽전 던지면서 엽전점 보시잖아요 저는 타로가 저의 방울이고 부채고 엽전 쌀이 되는 거예요 사주 같은 거 넣지 않고 신령님 말씀들을 듣고 전하는데 타로를 가지고 한 번 더 확인을 시켜드리는 거죠 선생님하고 마찬가지로 사주를 안 넣고 그럼요 네 원래 시청자분들께서도 대부분이 선생님께서 사주 따윈 필요 없다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호감도를 많이 보여주셨던 것 같은데 혹시 제자분답게 그럼요 저희는 사주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해서 매아당 선생님이 인연이 되셨는지 제가 작년 7월쯤에 사실 꿈을 꿨는데 저희 조상님들이 알고 보니까 그런 꿈을 꾸게 해주신 건데 너의 살길이 매화다 매화를 찾아라 네 그전까지 되게 저도 뭐 집안에도 현란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몸도 진짜 많이 아파서 막 죽을 뻔하고 뭐 그냥 되게 힘들게 살고 한 이제 그러고 2주 3주 2, 3주 정도 지났는데 아는 지인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야 신내림쿡 같은 걸 하는데 가봐라 점사 테스트도 하고 이런다 밥도 준다 아 그쵸 그때 그러면 이제 그 사라인 씨 형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때 그때 오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밥 먹으러 간 거예요 구경하고 그때 딱 갔더니 선생님이 계시는데 뭐 매화 선생님이시라는 거예요 얘기도 깜짝 놀랐는데 진짜 신기한데요 그래서 어 이거 내가 찾아야 되는 매화가 이 매화 선생님인가? 일단 모르지만 나는 이 매화 선생님을 붙잡아야겠다 그러고 왔죠 그러고 나서 또 꿈을 꿨는데 제가 한 5년 정도 뒤에 미래로 갔어요 근데 매화 선생님이 나오신 거예요 제가 어 저 2018년에서 왔어요 하고 인사를 드렸더니 어 그래 애동아 이러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애동이요? 저는 부당이 아닌데 애동이요? 아니 애동이 아니고 저예요 그랬더니 어 그래 애동아 이러고 막 반갑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깐 하나씩 하나씩 저 나름대로는 퍼즐이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아 이게 한 일의 뜻이구나 한 일의 뜻을 따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저희 조상님들이 가라 이렇게 이러신 거예요 어떻게 이틀 하신 거예요 네 지금 현재 네 그 똑같이 네 똑같이 이렇게 100일 수행을 네 또 일단 거치신 건가요? 네 이미 끝났습니다 하하하하 숨겨놓고 있었어요 제가 설아만 붕괴해 놓고 네 숨겨놓고 네 또 한 명의 제자가 또 있어요 어 아직 이제 60일 조금 지났는데 세 번째 제자는 나중에 붕괴 그렇죠 우리 금화는 이제 타로를 봐요 이제 있는 데가 이제 카페 이제 커피 이제 커피 브런치 카페에 있다 보니까 음 이제 형식상 방어디로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로 이제 동양 타로를 봐요 서양 타로 많이 동양 타로 카드를 갖고 가는데 그래도 이제 뭐 뼈 제자답게 저희는 사기 필요 없어요 어 사기 필요 없고 이제 저희가 오방기로 이제 오방기로 저희가 이제 공수를 줄 때 오방기로 이제 하나 둘개씩 이제 확인을 이제 막 시켜주듯이 네 우리 금화는 그림으로 확인을 시켜줘 음 어 점사를 보고 확인을 시켜주고 점사를 보고 확인을 시켜주고 한번 찾아가보세요 어 분위기도 좋고 브런치도 먹고 네 요즘 이제 날씨 풀렸잖아요 네 있는 곳에 또 분위기도 좋고 하니까 영범해요 되게 비밀무기 비밀무기 근데 뭐 되게 저희가 이제 또 너무 어떤 그 위치부터 해가지고 이런 걸 너무 노골적으로 하게 되면은 마치 막 광고하는 그런 느낌이니까 아 예뻐갖고 내가 막 내 딸 자랑하고 싶어서 네 궁금하신 분들은 네 재밌게 한번 또 연락을 또 주셔서 네 이렇게 한번 또 찾아뵈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자랑하고 싶어갖고요 제 둘째 신딸 금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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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al 으 아 으 으 아멘